여기 보시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의 이해충돌입니다. 최근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줄줄이 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건수는 2천건인데 소송가액은 5천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택시회사가 폐소하는 이유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빠져나가기 위한 탈법이라면서 기사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쟁점이 같은 다른 사건들은 전원합의체 판결과 동일간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에서 점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한 걱정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법을 전문했던 김선수 변호사가 판결을 주도한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에 해당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기사들을 대리했다가 폐소한 이력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생활하던 김선수 노동법 관련된 변호사가 지금 대법관이 됐는데 대법관 되기 전에 비슷한 사건을 맡아서 폐소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법관이 돼 가지고 성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급심에서 폐소했던 김선수 대법관의 고객들, 택시기사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한 성돼 결국 성소했습니다. 사실상 김선수 대법관이 자신이 과거 폐소한 사건의 결과를 뒤집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동입니다. 4.15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국의 법관들이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자기들이 또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여러분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심하게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에 관련된 문헌을 읽다 보게 되면 그때는 이런 판사들이 없었고 배심원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자들이 뭡니까 엄청나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죠 그럼 법정에 서면 그 당시 아골라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배심원들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대부분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그 사람들 국외 추방시키고 재산을 빼앗게 되면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자들을 다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배심원 판결을 받도록 해가 배심원 판결은 다 국외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재산 몰수하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거하고 여러분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법관들이 이렇게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이런 재판 판결문 보게 되면 그게 판결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이런 법원 조서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법원 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원 조서입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대법관들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전에는 법조계가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살다 보면 뭡니까 소송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날이 갈수록 정관예우 같은 게 심해질 거 아닙니까 젊은 기자가 예리한 그런 기사들과 택시회사들의 소송권을 보면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일종의 재판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자기가 맡았던 고객들이 자기가 대법관이 됐을 때 뭡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게 대법은 전원합의체에 빠져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권순일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9번인가 8번은 직접 대법관 씨를 화천대유의 대주지인 김만배 씨가 찾아간 거 아닙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이런 판결에서 뭐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여러분들 의심을 받고 있는가 똑같은 사안인 거죠 조재현 대법관 전 직장인 대륙아주 이 대륙아주가 선관위를 담당한 그런 법무법인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 변호사 피고 모두가 특정 높은 소속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부정 논란 김재원 대선 공명선거 관리 김재원 씨 그다음 또 누굽니까 서울시장 누구죠 오세훈 씨 다 대륙아주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김재원 국힘당 공명선거단장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나라가 정말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장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화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자식들아 앞으로 얼마나 큰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시정해 보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KENK